안녕하십니까 주식 1번째 윤정도입니다 자 어제 너무너무 행복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어제 교육이 오늘의 수익으로 연동이 됐는데 벌써 어제 23시 교육 받으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행복함이 충만한 거죠 2차전지 갖고 계셔서 얼굴이 먹구름이 드려지는 그런 의름이 아니라 이거 신고 깔을래 그럼 수익부터 내고 그러고 나서 공부해서 이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나도 내 스스로 한번 해볼 거야 막연한 추종자 안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이 시장에서 선구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은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그 교육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를 느끼셔야 됩니다 오늘도요 알차게 50분 준비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요 수익부터 챙기자 결론은요 어제 교육 종목에서 오늘 변동성이 확장된 두산 로보틱스, 위메이드, 그리고 HPSP 전부 성장주죠? 그 성장주 중에서도 변동성이 위로 나오는 종목분들 오늘도 찝어드릴 겁니다 내일 그 종목에서 큰 수익 잡아가십시오 저는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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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목표는요 앞부분이 늘어져서 뒷부분의 핵심 내용을 못하지 않게끔 오늘의 목표도 빠르게 앞부분의 내용은 넘겨드리겠다 그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4대 천안 캔들에 대한 기준을 처음부터 다시 잡아드릴게요 300년 된 기술적 분석입니다 300년이 돼 있어요 300년 동안 사용을 했다? 그러면 역사상 가장 오래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가 그러면 신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는 맞고 누구나 안 맞고가 아니라 누구나가 신뢰를 하고 있는 기술적 분석이다 수백 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만 그 수백 가지 패턴 중에서 별이 세 개 별 한 개, 별 두 개, 별 세 개의 신뢰도로 나뉘어집니다 그 중에 별이 세 개짜리의 캔들 패턴은 총 일곱 가지다 그 중에 추세 반전으로 형성되는 것은 여섯 가지다 그 중에 상승과 하락, 하락과 상승에서 나타나는 흐름들은 이렇게 양쪽 다 나오는 것은 네 가지의 패턴이 있다 이 네 가지의 패턴 여덟 가지를 기본적으로 지금 3주 동안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기초부터 또 실제 예제까지 다음 주부터는요 하나당 하루를 배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우습게 생각하는 기술적 분석이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을 어떻게 잡아들이는지를 완벽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석별형이 뜨면 조정받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실전투자대회 7번 우승하고 와서 윤정도랑 맞짱 토크를 하세요 여러분들 실전대회 1등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드리잖아요 석별형이 뜨면 무조건 차익 실현하자라는 게 300년 된 역사 속에서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갭이 나와야 되는데 눈으로 안 보일 뿐이지 실전에서는 갭 상승 이후의 변동성 확장 그 흐름이었기 때문에 석별형으로 인정을 하고 이 라인 20만 원에서는 되돌릴 때 다시 들어간다 할지라도 정리를 한다 힘의 크기가 아랫방향으로 쏠렸다 이게 300년 이상 된 약속이다 왜 이 약속을 안 지켜? 지키셔야 됩니다 막연하게 내 종목만 좋아요 내 회사는 끝내줘요 이렇게 저평가가 어디 있어? 현대차처럼 저평가가 어디 있어? 시가총액이 지금 현대차가 5위? 6위? 여기서 왔다 갔다 하죠 우리나라 올해 영업이 1위란 말이에요 사상 최대치 실적이란 말이에요 메이저들이 올해 외국인들이 올해 우리나라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 3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시장 수익률 대비 이만큼 더 올라와 있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를 부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샀다고 주가가 올라가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펀드멘탈적인 부분을 검증받아야 되는 우리가 1년 이상 수익을 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할지라도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검증받아야 되기 때문에 중장 기록으로 가져가시는 거는 삑삑삑 반댈세 2030년에 이 종목이 실적으로 얼마를 내든 삑삑삑 반댈세 지금의 기준에서는 지금의 기준에 맞게 차익 실현을 할 구간에서는 차익 실현을 하고 거래가 다시 수반돼서 돌린다면 그때 들여다보는 현명한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석배령 뜨고 이렇게 반토박까지 밀려 내려오는 흐름 속에서 로봇 관련 주가 얼마나 좋은데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괜히 옆에 있는 사람 막 그냥 꽉 물으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교육 통해서 쇳배령 종목 잡으면 되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누가 매매하시지 말라고 그래 삐! 쇳배령이 떴네 덩실덩실 춤을 추고 이야 이렇게 행복한 장대 양봉이 터져주네 거래가 실려졌네 신뢰가 형성됐네 이야 쭉쭉쭉 뻗어 가야지 라고 그렇게 해서 이 샛배령 뜨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얼마예요? 이 바다권에서부터 주가를 쭉쭉쭉 12만 원에서부터 18만 7천 원 실질적으로는요 실질적으로는요 8월달 같은 경우는 12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들어올리죠 그런 패턴 흐름을 잘 잡으시면 돼요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장악형 떴네 장악형 떴네 그리고 차익실현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한번 하락장악형으로 그러나서 바로 샛배령으로 돌려버립니다 하루 만에 여기서 볼 때는 제대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사실은 굉장히 작아 보여요 그리고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가는데 단 한 번도 패턴으로 매도 신호는 안 나와 그 수익 범위가 130%예요 이야 두산 로보틱스는 적잔데 2차전지는 흑자고 수주도 이따시만큼 받았는데 받으면 뭐 하냐고 저 평가가 아닌데 메이저가 인정 안 하잖아요 윤정두가 인정 안 하는 게 아니라 99가 아니라는데 왜 혼자서 앞장서 주는 사람 있다고 그 사람 막 쫓아가면서 이게 구렁텅인지 뭔지 모르고 뒤뚱뒤뚱 하면 되겠냐고요 교육만 받으시면 교육만 받으시면 이런 흐름이 나와 있잖아요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이 흐름 이후에 이 흐름입니다 그 흐름 이후에 어떤 그림이 나와줄까에 대해서 야간에 교육해드리고 어제 기준에 이 흐름이 없었던 거잖아요 좀 이따 사진 나올 거예요 어제 방송해드릴 때 잉태영입니다 여기서 양봉으로 갭상승 살짝 내주고 양봉으로 나오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눌리고 시작하고 은봉으로 미끄러졌단 말이죠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시란 말이에요 아니 두산 로보틱스도 2차전지처럼 야 얘 엄청난 성장성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대규모 수주를 받아온다고 쳐요 그런데 대규모 수주를 받아와봐야 저평가가 아닌 기준에서 그냥 흥분해서 나온 자 와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은 2대 주주이고 삼성전자가 2대 주주인 업체가 또 있어요 그런데 시가총액 지금 천억입니다 그냥 내가 아는 우물왕 개구리식에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무조건 이럴 것이야 이런 내용 설정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새빼룡이 뜨고 나서의 저러한 흐름이 차익 실현의 패턴이 안 나오고 쭉 뻗어 올라갔었다라는 거 확인하시라는 말씀드린 거고 상승 하락 잉태화 기념입니다 하락 잉태화 기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뜨면 시가총액 2위인 LGNL 솔루션 시가총액 2위든 1위든 3위든 4위든 하락의 무게감이 실리면 무조건적으로 차익 실현을 할 구간을 하세요 다만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얘가 앞으로 끝내준다는데 근데 끝내준다는 사람 얘기만 듣지 마시고 왜 불가능한지를 들어보시고 양쪽 다 귀를 막지 말고 들어보신 다음에 판단을 하셔야죠 그게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힘의 논리에 어느 쪽으로 쓸려 있는지 맨날 한탓만 하고 살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뭘 맨날 어딜 그렇게 가 가기는 아이고 아이고 하게 시장의 흐름에서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아무리 좋은 업체일지 모르겠지만 상장사 중에 안 좋은 회사가 몇 개나 나오겠어요 다 검증받고 상장했는데 거기에 시가총액 2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건 누군가가 파니까 밀려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는데 시장의 추이인 거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패턴만 나오면 그것만 보세요 제발 위메이드는 우리가 좋아서 실적이 좋아서 들어갑니까 적자예요 3분기에 흑자전환 됐어도 올해 전망치가 적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이 캔들 패턴 다 잡아서 올려드렸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고생을 해요 우리도 고생을 했습니다 아 이거 뭐 정책 주고 재래식 무게 판매에 대해서 정부가 앞장서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우프라이나 재건 사업 부분에 철도 사업도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나 별의 별 근데 하락 장악형 뜨고 나서의 흐름이 계속 돌려지지 못하는 흐름이라면 펀드멘탈이 아무리 좋더라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조금 전에 화면 보신 것처럼 상승 잉태형이 떠준다 상승 잉태형이 떠준다는 건 기준이 뭐예요 상승 잉태형이 떠준다는 건 누군가 매수를 해주는 건데 그게 300년 된 약속이라는 거 아니에요 윤정도의 얘기를 믿지도 듣지도 마시고 300년 된 약속이잖아요 오늘도 현대로템 또 강세야 아 그럼 현대로템 아이고 행복해라 하고 춤추고 어깨춤 추고 야 방송 그게 맛있는 거 보내줘야지 이러면 되는데 그냥 뭐 시퍼런 종목 갖고 계시면서 이게 이렇게 좋은 종목인데 여의도 금융가가 잘못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자산의 손실이 나와요 배우실 때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윤정도의 주관적인 내용의 기준이 아닙니다 어제 보여드린 내용의 기준이 이건 거예요 두산 로보틱스의 기준에 얘가 저평가입니까? 내 종목이 훌륭하다고 해서 현대차가 끝내주고 카이닉스가 앞으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된다고 해서 어떤 특정한 종목을 에이 나쁜 종목이야 이러면 되겠어요? 시장이 그렇게 흘러갑니까? 아니 그럼 두산 로보틱스 맨날 쩌만까 가야지 그 논리대로라면 바이오주들 맨날 쩌만까 가야지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뭐 주가를 조작한 건가 누군가가 시가총액 6조까지 올라오는 종목을? 그렇지 않죠 그럼 결론은 왜 올라오는지도 고민해보고 그 흐름 속에서 윤정도가 얘 좋을 것 같아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그게 타당성이 있나? 그래 윤정도 얘기는 옳은 것 같아 근데 거래가 수반되나? 메이저가 좀 들어오는 게 있나? 확인하셔야죠 결론은 전제 조건을 달아드렸잖아요 하락한 추세에서 하락 잉태형인데 돌려지는 모습이 갭상승에 양봉이면 좋겠다 근데 갭상승은 아니더라도 오늘 오히려 갭하락 나오고 나서 이 동그라미 쳐드렸잖아 갭하락 나오고 나서 장대 양봉으로 감싸고 돌려버려요 그 힘이 상상을 초월해 그 힘이 결론적으로 이 두산 로보틱스의 뭐 이러한 흐름들 자체에서도 이 흐름들 자체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흐름들 자체에서도 이 흐름들 자체에서도 이 흐름들 자체에서도